안녕하세요 가온카라반 이과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국 카라반 한대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영상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바로 저희 가온카라반의 영국 공식 딜러사인 코치맨 브랜드의 아카디아 660 모델이구요.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카라반입니다. 이 아카디아 660 재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실내 길이 6.2m에 600급 투축 카라반이구요. 이 폭은 2440mm로 2.4m가 넘는 광폭 사이즈의 카라반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카디아 660의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는 코치맨 카라반의 데칼과 영국 카라반의 장점인 파노라믹 창문이 장착이 되어있구요. 앞에는 개방이 가능한 3중 창문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양쪽으로 손잡이가 설치가 되어있구요. 그리고 한쪽은 짐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 그리고 반대쪽에는 LPG 가스통을 보관할 수 있는 가스보관함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코치맨 엠블론과 광폭 모델을 나타내는 엑스트라 데칼이 새겨져 있구요. 알코엑스를 사용하고 앞에 보시면 ATC도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는 보시면 이쪽에 창문 설치가 되어있구요. 아카디아 660 데칼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쪽에 외부에서 220V 사용하실 수 있는 콘센트 설치가 되어있구요. 옆에는 가스 제품, 가스 난로나 제품들 사용할 수 있는 외부 BBQ 포트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과 출입문 등 설치가 되어있구요. 이쪽에는 주방쪽 창문, 그리고 휠 타이어를 보시면 코치맨 전용 알루미늄 휠 타이어가 세련된 디자인으로 설치가 되어있고 가운데에는 코치맨 엠블럼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타워용 냉장고임을 감안해 볼 수 있는 대형 사이즈의 덕트가 두개 설치가 되어있구요. 뒤쪽 침실쪽 창문, 그리고 침실 아래쪽에 설치된 서비스 누워가 있구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널찍한 수납공간이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치맨 아카디아 660의 후면부 모습입니다. 후면부에는 끝단 표시등이 후면부 상부에 양쪽에 달려있구요. 이쪽에 보조브레이크 등, 그리고 양쪽 손잡이, 그리고 이제 대로등과 후보반사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면부에도 이제 크롬 처리된 코치맨의 엠블럼이 멋스럽게 들어가있구요. 출입구 반대쪽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불투명 창문으로 화장실이 되겠구요. 아래쪽에는 이제 변기 물주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변기 카세트 암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옆쪽에는 뭐 이제 거실과 주방쪽 대형 창문이 설치가 되어있구요. 앞에는 이제 거실 창문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 밑에 또 서비스함을 여시면 이제 배터리 수납공간,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외부 전기 인입구와 안테나 포트가 같이 설치가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구요. 이렇게 이제 아카디아 660의 외관 모습을 전부 살펴보셨구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이 카라반 내부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치맨 아카디아 660 카라반의 실내에 저는 들어와있구요. 그러면 지금부터 실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입문 들어오시면 출입문 방충망, 방충망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있구요. 이쪽에는 이제 코치맨의 메인 컨트롤 부분, 펌프 스위치, 조명 스위치, 배터리 게이지 확인하실 수가 있구요. 옆쪽에는 이제 알데 보일러가 이 3020에서 23년식부터는 이제 알데 303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쪽은 이제 메인 거실 공간입니다.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4인 가족이 둘러앉을 수 있는 쇼파가 마련이 되어있구요. 이 지금 앞에 있는 테이블은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펼쳐놓고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실 수도 있구요. 이 테이블을 치우고 앞쪽에 갈비살을 활용해서 이제 이 부분을 침대로 변환을 하시면 이제 평상 형태의 정말 널찍한 침실로 활용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밖에서 보셨듯이 개방감 좋은 파노라믹 창, 그리고 앞쪽에 3중 창문이 있구요. 양측면에도 이제 대형 사이즈의 창문이 설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이제 파이오니어 오디오와 이 앞쪽에 이제 메리평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있구요. 가장 앞쪽에 보시면 또 숨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뭐 아이들 장난감이나 저희 자주 보는 책 같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숨은 수납 공간이 있구요. 옆쪽에는 220 콘센트와 조명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는 이제 TV를 올려놓으실 수 있는 선반이 또 마련이 되어 있구요. 이 하부장 안쪽에 보시면 이제 시거잭과 220 콘센트, 안테나 선을 숨겨서 TV를 설치하실 수 있도록 콘센트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에는 이렇게 안테나 설치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마다 독서 등이 다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반의 이제 중앙 부분은 저희 이제 미니 거실과 U자 형태의 미니 거실과 주방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구요. 지금 이 왼쪽에 이런 U자 형태의 미니 거실 공간은 이 카라반 폭이 이제 광폭 카라반이기 때문에 이제 설계가 가능한 부분이구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거실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침대로 변환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도 이제 두 명 정도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침실 공간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측면 창문 설치가 되어 있구요. 이쪽 공간은 이제 전부 다 상부장 공간으로 저희 캠핑 장비들 실을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구요. 주방 공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방에는 이제 전자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 주방 상부장 두 개에서 저희 뭐 그릇이나 냄비 같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크볼은 이렇게 이제 큰 타원형 형태의 싱크볼이 마련이 되어 있고 옆쪽으로 주방 상판도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기기 사용할 수 있는 이메기시 콘센트 마련이 되어 있구요. 옆쪽에는 이제 인덕션이 포함된 3구짜리 가스레인지 아래쪽에는 이제 그릴과 오븐까지 일체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크볼 아래쪽으로 이제 하부장들이 되어 있구요. 이쪽에는 이제 잡아 꺼내실 수 있는 저희 뭐 양념통이라든지 주방용품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이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방 옆에 냉장고가 타워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구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위쪽은 이제 냉동 칸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전부 냉장 칸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부분부터는 이쪽 이 블라인드 형태의 자바라 문을 치셔서 거실과 침실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구요. 반대쪽에는 이제 옷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옷장에는 이제 알데보일러 이제 부동액 통을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이제 가장 뒤쪽이 이제 메인 침실 공간입니다. 이 메인 침실 공간도 이제 성인 두 분이 누워도 이제 충분한 크기의 침대 매트리스가 장착이 되어 있구요. 머린맛에는 이제 쿠션과 또 마찬가지 메인 독서 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도 TV를 시청하실 수 있도록 이쪽에 TV 브라켓과 220 콘센트 그리고 안테나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 침실에 누우셔서 이제 하늘을 보시면 이게 400에 400짜리가 아니고 대형 사이즈 직사각 형태의 핵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침실에서도 아주 좋은 개방감을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공간은 이제 불투명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구요. 보시면 화장실에도 이제 환기를 위한 핵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거울과 세면대 공간 호텔식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밑에 하부장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이제 화장실도 따뜻하게 이제 데우기 위해서 라디에이터 설치가 되어 있구요. 이쪽에는 데포드 변기가 착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치맨의 독립 샤워부스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밀어서 간편하게 문을 여실 수가 있구요. 그리고 눈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정말 건장한 성인 남성이 들어가도 남을만한 대형 사이즈의 샤워부스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뷰 조절이 가능한 샤워기 홀더 있구요. 이쪽에는 간단하게 샴푸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게 오픈형 선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저희 샤워타올이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걸어놓을 수 있는 또 악세사리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변기 맞은편 쪽에 수건거리, 옷거리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신 카라반은 영국 코치맨사의 아카디아 엑스트라 660 모델이었구요. 이 카라반의 최대 장점은 광폭 사이즈에서만 나올 수 있는 중간 거실 공간과 메인 거실 공간 두 군데의 거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최대 6명까지 취침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카라반의 최대 장점입니다. 저희가 이 코치맨 카라반은 지금 아카디아 VIP 레이저 등급까지 전부 본사에 전시 중에 있구요. 아카디아 660 말고도 다른 모델이 궁금하시면 저희 청주 본사에 오셔서 직접 실물로 구경을 해보실 수가 있구요. 구매 상담이나 견적 상담은 저희 댁에서 가까운 저희 전국 8개 대리점을 통해서 문의하셔도 답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가운 카라반 이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